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참사는 선장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우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을 선장으로 뽑느냐, 지도자로 뽑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 중요한 선택이 이제 보름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JTV가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주시장 후보 토론회입니다. 전주시장 선거에는 모두 네 분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후보들을 차례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무소속 임정엽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5번 임정엽입니다. 다음 세정치민주연합 김승수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승수입니다. 다음 새누리당 김병석 후보입니다. 새누리당 김병석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무소속의 장상진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4번 장상진입니다. 네, 후보의 좌석은 추청을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시간은 엄격하게 통제하겠습니다. 먼저 임정엽 후보의 기조연설 1분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소속조차 빼앗기고 시민 후보로 출마한 기호 5번 임정엽입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로 희생당한 많은 분들의 명법을 참다한 심정으로 빕니다. 저는 오늘 120년 전 부패한 권력과 불합리한 사회에 당당히 맞섰던 동학농민혁명군의 절절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새정치가 시민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개혁 공천을 개파 이익과 지분 챙기기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16년간 지방 권력을 독점했던 무리들이 경쟁력 있는 1등 후보를 사전 공작으로 철저히 원천 봉쇄했기 때문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일을 하고 싶어 시장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완주에서 노칼푸드의 성공 경험과 8년 동안의 검증받은 능력으로 전주시의 역동성을 불어넣고 일자리 넘치는 전주, 시민이 행복한 전주를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승수 후보의 기조연설 1분입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민 여러분, 정치의 출발점은 바로 시민들의 마음입니다. 시민들 가슴 밑에 있는 아픔과 희망이 바로 정치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전주시장 비서로 시작해서 전라북도 대외협력국장, 정무부지사를 거치면서 전주와 전라북도 구석구석에서 우리 시민들의 아픔과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경험과 진정성, 또 간절함으로 품격 있는 문화도시, 또 생동하는 일자리 도시, 따뜻한 복지 도시를 만드는 데 저의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두근두근 가슴 뛰는 전주의 새로운 변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세 번째로 김병석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번 세월호 참사에 고인 대신 실종자 여러분을 가죽에 먼저 심심한 유로의 말씀을 드리고 고인의 명복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전주시는 과거 7대 도시에서 지금은 20대 후반 도시로 호나우 변두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아래로는 강주광역시, 의외로는 대전광역시, 중북권에는 청주와 청주가 청원군이 통합해서 청주 통합시에 밀려서 샌드위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전주시도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전라남북도 제주도를 가난했던 전라감명을 복원하고 또 전주안주 통합을 이루어내서 100만 광역도시를 향해서 새 전주시대를 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상진 후보의 기조인설입니다. 안녕하세요. 66만 시민 여러분, 세월호 사고로 마음이 많이 상하셨죠?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저는 25년 전에 고향 전주를 떠났다가 3년 전에 전주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고향은 너무나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침체된 전주를 살리는 길은 국가 돈을 많이 끌어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 돈 끌어오는 데는 중앙부처에서 예산 업무를 많이 한 제가 적격이라고 생각되어서 시장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누가 제대로 신앙감이 되는지 공정한 심판자가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분의 기조연설을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은 사회자가 드리는 공통질문 그리고 후보 간 상호토론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그때그때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지요. 질문 내용은 사전에 후보들에게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토론의 첫 번째 순서는 후보 주도의 상호토론 시간입니다. 한 후보에게 4분의 주도권 드리는데요. 상대 후보 3분 가운데서 2분을 선정해서 각각 2분씩 나눠서 토론을 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상대 후보 한 분에게 1분 정도 질문하시고 1분 정도 답변을 들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제가 좀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토론 주제는 에코시티 조성사업 해결책입니다. 전주 에코시티 조성사업은 항공대 이전 문제로 총체적 난국에 처한 모양새입니다. 아파트 중심의 개발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사업의 골격은 유지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전주 북부권 개발의 핵심인 에코시티 조성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승수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어느 후보에게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장상진 후보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우선 항공대 이전이 되지 않아서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받고도 고통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 또 에코시티 공사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위기에 몰려있는 많은 업체 관계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현재는 에코시티가 만 3천 4백 세대 그러니까 3만 3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지켜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전주가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도시가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3만 3천 세대를 지었을 때 과연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될 거냐. 또 그 분양 3만 3천 세대가 사실 너무 많은 양이기 때문에 부도심에 있는 또 인구가 또 상권이 그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전주시에서 부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들을 가지고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항공대 이전 문제로 에코시티 사업이 전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김 후보께서는 이제 이전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후에 주택 문제를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이전에 이 항공대 문제는 첫 번째 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6년도 전 부시장인 김한주 현 도지사님께서 이 문제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항공대 문제를 제의하고 3호사단만 이전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년 동안 3호사단 이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35호사단의 필수 부설 시설인 항공대를 별개로 취급한 근본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저는 방금 그 만 3천 세대냐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만 시간 다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항공대 문제를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을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후보 지정하셔서 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석 후보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항공대 이전 문제가 굉장히 새로운 이슈로 저희가 떠오르고 있고 항공대 이전이 되지 않아서 많은 시민들께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송아진 시장님, 또 송아진 시장님과 같이 일을 하셨던 장상신 부시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답보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항공대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공문을 보낸 적도 있고 또 국방부 훈련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교착 상태에 있는데 김병석 후보님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에코시티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주시장이나 전주시가 임실군하고 사전에 원만한 합의를 거쳐놓고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 먼저 시행을 해놓고 지금까지 지금이 와서는 오늘이 5월 20일입니다. 오늘 임실군과 전주시가 기부대 양역 악세를 체결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엄청난 미궁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전주시에서는 이 항공대 이전과 관련해서 또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에서는 어차피 전주시도 전라북도가 추도를 해야 되거든요. 갈등조정 협의회가 있습니다. 3호 산행 이전부터 임실군과 전주에 많은 수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전라북도의 갈등조정에는 무슨 역할을 했는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짓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는 국방부 당에 오늘 5월 20일까지 임실군과 완주군의 양해각서 마감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특별견을 했습니다. 국방부 중앙당에서 새누리당 중앙당에서는 빨리 국회 국방위원회 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이전 양해각서 체결 기간을 금년 말까지 연결해 주고 국방부 훈련도 재조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민 여러분에게 고통을 중개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했는데 주도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통제 좀 따라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석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우선 김승수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에코시티 개발 문제는 당시 김한주 시장께서 재직할 당시에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실군하고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 과정에서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그런 부분도 차분차분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 뒤에 이제 송아진 시장께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도대체가 좀 적극적이고 능정적으로 완전히 임실군미를 설득하고 임실군을 위해 임실군청과 정말 적극적이 능동적인 대화를 하고 교섭을 해서 이 문제가 더 이상 안 가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너무나 미원적으로 대처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시죠. 우리 부인사님 답변해 주시죠. 김병석 후보님의 말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직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많은 반성을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항공대회 이전 문제 때문에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과 또 심적인 부담 또 엄청난 재산전 피해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또 전주시와 또 전라북도 국방구 그렇다고 저희가 무조건 막무가내로 옮긴다는 것은 임실군민들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임실군민들과 더불어서 함께 수기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았으면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과 또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쓰실 수 있습니다. 김병석 후보님. 장상진 후보님께 전주 부시장으로 계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전주시가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제가 전주 부시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이틀 만에 임실군을 찾아가서 임실군수를 면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왜 일곱 번이나 안 온다고 해놓고 왜 갑자기 당신이 부시장이 돼서 오겠다라고 하느냐 저는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세 번 찾아가고 또 그 후에 저녁에도 만나고 또 낮에도 만나고 수시로 협상을 했습니다. 여러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전주시의 많은 부분을 양보까지 하면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호사단은 전주시 시설이 아닙니다. 전라북도 시설입니다. 항공대 마찬가지입니다. 항공대는 3호사단의 병력을 긴급시에 수송하기 위한 부대입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같이 가야 되는 시설을 어렵다고 별도로 추진한 그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출발을 잘못해놓으면 그 뒤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렵습니다. 저는 결자해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시간 50초 정도 더 남았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전주시에서 일방적으로 임실군이나 임실군 의원이나 임실군 주민을 설득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임실군이나 임실군민이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인센티브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가서 설득한다고 이게 별일이 아니거든요. 너무나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소홀하게 추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님께서는 세부 내역을 잘 파악을 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말로만 해서 누가 설득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협약서에 5대5 지분을 이렇게 했는데 5대5 지분도 거의 다 포기를 하고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또 추가 고상으로... 장상진 후보님, 주도권 자연스럽게 가져가시니까 어느 후보께 질문하시겠습니까? 우리 김승소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사단 이전 문제는 항공대와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2006년도 김한주 전주시장님께서 잘못된 판단으로 오늘까지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에서는 그간 8년 동안 임실군에 수십 차례 쫓아다니고 여러 보상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오늘날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지난 5월 8일 김 후보님께서는 항공대 이전을 잘 마무리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쉬운 문제 아닌 걸 잘 마무리하겠다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이건 굉장히 8년 동안 또 당시에 김한주 전주시장님께서 전주시장을 계셨고 그 당시 직전까지 비서실장을 하셨던 김 후보님께서 이렇게 쉬운 문제인 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0초 남았습니다. 네, 방금 전에 좋은 지적 감사를 드리고요. 이 자리에 김한주 지사께서 후보로 오셨으면 훨씬 더 대화가 잘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잘 해결되겠다는 것은 액면 그대로 문자를 보신 거고 제 가슴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정치 출발점은 시민들의 마음이라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 자리는 이제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고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자리지 지난 일을 저희가 뒤돌아보고 물론 반성은 해야겠지만 거기에 많은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제 만약에 제가 당선자가 당선이 되면 당선자 된 직후부터 이제 전주시와 또 우리 시민들 또 전문가 또 국방부 임실군과 함께 저희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2분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장상진 후보님. 우리 임정엽 후보님께 비슷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보시죠. 우리 후보님께서 5월 16일 항공대 이전을 현안 1순위로 놓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팀까지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그러나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과 부시장이 수차례 아마 비공식적으로 따지면 수십 차례 협상하고 저희들이 대안도 제시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말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집중하겠다.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제가 표현을 너무나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이 어려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번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후보님 중에 마지막에 저를 한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팀이라도 꾸려서 하겠다는 의지는 부시장님 전 부시장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혹시 이 문제로 시장께서 또는 최고 책임자가 또는 이 항공대 문제는 전주 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라북도 어딘가에 있어야 될 그런 기지입니다. 도의 책임자가 국방부에 자주 또는 직접 방문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에서 방문했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접근 자체, 시작 자체가 잘못된 문제죠. 처음부터 같이 출발을 했더라면 지금 이런 어려움은 겪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최고 책임자의 의지가 좀 더 강하다면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 두 번째로는 일부에는 해석 여하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1순위로 하겠다고 의지를 투명했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임중혁 후보의 주도권 순서입니다. 먼저 김승수 후보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투표도 없이 전주시장 후보로 무혈 입성했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업체 관계자에게도 위로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나는 지금 업체 관계자 위로할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며칠 전에 녹색연합에서 사무사단 오염 문제 때문에 기자회견한 거 들으셨습니까? 맞습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 더 드는지 아십니까? 우선 방금 전에 민감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한테 축하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로부터 인기가 제가 많아야 되는데 여기 후보님들께서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당원 투표 없이 하셨다는 말씀은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질문하는 것은 자꾸 어머들과는 시간을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김승수 후보께서는 아까 지나간 것에 관한 이야기는 안는 게 좋다고 하지만 미래는 과거를 추측할 것에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장상진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가 급했는지는 모르지만 임기 몇 개월 남기지 않고 조급하게 추진한 이것이 오늘날 전주시 전체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추리한, 추진한 이 사업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우리 김승수 후보가 언론에 발표한 걸 보면 일단 시간을 좀 주시면 어떨까요? 시간이 조금 얼마 남지 않아서요. 답변을 서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가득한, 건물만 가득한 회색 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그래서 재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회색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그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김한주 지사께서 개발 계획을 확장한 건 아닙니다. 유예 기간이...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 회색 도시로 간단한 개발 계획을 확장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계획은 회색 도시가 들어서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대전처럼, 대적 개발 연구 단지처럼 그렇게 좋은 시설에 와야 된다. 그래서 2년 기간 유예를 두고 그 당시에 확장을 하지 않고 그런데 값은 10배가 싸고 값은 100배가 좋은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기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승수 후보님. 현실을 뛰어넘는 건 없다는 거죠. 시간이 벌써 20초가 초과됐습니다. 다른 후보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장상진 후보께 묻겠습니다. 에코시티에 관해서 최고의 문제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출발 단계가 잘못된다는데 저도 동의하는데 그 부분에 관한 똑같은 생각이시죠? 지금 상태에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하루에 이자만 약 1억 꼴로 나간다고 듣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그건 조금 업체 입장에서는 1억이 나갔는데 우리 후보님께서 그게 시에 바로 재정 부담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어서 업체가 그런 손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승수 후보께서는 업체 관계자를 위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이것은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고 지금이라도 여기서 최적의 선택, 이걸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이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잘못된 단추가 끼워졌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고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항공대가 임실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 또는 전라북도가 무엇을 얼마만큼 보상을 해주고 지원을 해드려야 될까요? 그 부분을 임실로 분해다가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에도 그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합의가 안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적절한 보상이 얼마일까 판단한 뒤에 전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상호토론을 모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이 뜨겁게 진행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초과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야박하게 좀 끊을 수밖에 없는 점 양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이 좀 급해집니다. 후보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후보들께서 1분 이내에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전주 완주 간 통합을 시도했는데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주 시민들은 압도적으로 통합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당선된다면 전주 완주 통합과 관련하여 언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후보 먼저 밝혀주시죠. 제가 전주 시장을 출마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배경은 전주 완주 통합을 재추진해서 우리도 빨리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청주시도 청원과 통합을 해서 중부권의 경쟁이 있는 도시로 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도 완주군과 상생 협력을 해서 통합을 재추진해가지고 빨리 광역시대로 가는 것만이 우리 전주시가 갖고 있는 지역경제, 일자리 문제, 노인복지 문제 모든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전주 완주 통합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시장이 당선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전주 완주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하고 특히 금년 안에 행정구역 단일화를, 혁신도시 행정구역 단일화를 먼저 성사를 시켜서 완주군과 대타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의 불씨를 짚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상진 후보 언제 어떤 정책을 펴실 것입니까? 네, 저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 전주 완주 통합의 시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당선되면 바로 그 즉시 통합 작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당선되기 전에 통합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공약에 넣자고 저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선되고 나면 갑자기 오리발을 내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제시를 하고 통합을 하겠다. 아니면 2차 절차에서 나는 통합을 안 하겠다. 이런 공약을 제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완주군 후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왜 통합이 안 되느냐. 이 부분을 먼저 짚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통합이 되리라고 많이 기대를 했었으나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완주 군민들의 오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해결해야 될 사안이 완주 군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지 사실인지를 분명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주시에서 이 얘기를 하면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그걸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업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임정혁 후보 답변 순서입니다. 작년 통합 추진 과정 참으로 안타깝죠. 시작할 때는 약 60대 40 정도로 통합이 될 걸로 알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쓰셨는데 애쓰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지난 번에 통합이 안 돼서 앞으로 통합이 되면 인센티브가 없어진다는 것 때문에 걱정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 해결을 위해서 특별법 부칙을 개정해달라고 군수로 마지막 재임 시간에 정부에 건의를 하고 왔고요. 저는 먼저 통합이 되기 전에 혁신도시의 경계 조정을 먼저 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통합에 관해서는 시장이 당선이 되면 법률적으로는 2015년 7월 1일 이후에 추진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통합을 위해서 시장이 당선된 그 순간부터 군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육의 혜택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 두 번째는 노인복지가 줄어들 거라는 것. 세 번째는 농촌에 관한 지원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관한 걱정들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승수보 답변 차례입니다. 우선 여기 계신 세 후보님들께서 지난 통합 과정에서 무진 애를 쓰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전주안전통합은 반드시 통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당선되는 직후부터 바로 통합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후보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통합 실패의 원인이 원인 중에 하나가 완주 군민들께서 여러 가지 오해를 하셨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완주 군민들 마음을 설득하지 못했다. 이런 반성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주군을 대단위로 개발하고 또 무언가 또 농사시장을 옮기고 개발하고 그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군민들을 차분히 설득하고 또 우리 전주 시민들의 진심을 알게 해서 2년 뒤에 투표할 수 있을 때 그때쯤 되면 충분히 여건을 마련하면서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방법은 앞서 했던 것과 같습니다. 토론 주제는 종합경기장 재개발과 컨벤션센터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을 부수고 그 자리에 대기업 쇼핑몰을 짓는 방안에 대해서 영세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지요. 그동안 전주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컨벤션센터가 꼭 필요하다면서 이를 추진했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재개발과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상진 후보께서 질문하실 상대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김승수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 후보께서는 동사업을 현행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김 후보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반대를 했고 저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면 제일 큰 문제가 종합경기장을 어떻게 이전시킬 것인가. 이게 80년대 만들어져서 굉장히 지금 종합경기장이 육상경기장 거의 사용치 못하고 있고 야구장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체육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전주시의 현안입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컨벤션, 큰 대회 행사 같은 걸 치를 수 없고 여기에 큰 행사가 있어도 대전에 가서 차야 되고 이런 문제가 다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간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돈이 없어서 이런 대안을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는 하겠지만 그러면 종합경기장 문제와 컨벤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 것인지 생각해 보셨는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의 대체 시설 이행 각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10년 동안 종합경기장이라든지 실내총역관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 대체 시설을 짓게 돼 있는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인정하시죠? 네, 그렇게 다 나와주시죠. 2015년이 되면 대체 시설과 관련된 의무 조항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쇼핑몰은 전주뿐만이 아니라 전락도 전체 상권을 초토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싶습니다. 다만 저는 호텔과 컨벤션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호텔을 쇼핑몰과 결부를 시켰던 것은 호텔이 적자이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후보도 선정하셔야겠습니다. 양상준 후보님. 우리 임정혁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 후보께서는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동부지를 공공재로 사용하고 청색기술을 도입했다고 하셨죠. 굉장히 거창한 플랜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김치국부터 마시는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사업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모든 것을 다 해결된 뒤에 그 부지에다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는 전주시 재정이 처음에 이 컨벤션 사업을 하는데 순수 재정으로 한다면 2,3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주장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원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런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보니까 이게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컨벤션과 종합경기장을 신축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해결된 뒤에 청색기술을 도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청색기술을 도입하겠다는 것이고요. 국여지책으로 쇼핑몰을 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궁해도 시민들이 걱정하고 지역 상권이 몰라가는 것을 막는 것은 저는 첫 번째 지켜야 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공공제라고 말을 했냐면 법률적 소유권은 시와 도가 있지만 실질적 소유권은 시민과 도민이 가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제라고 말을 했고요. 이 사업에 관해서는 저도 일종 경기장, 야구장 이전하는데 1,100억 정도 들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는 다 도전이라도 하는데 왜 우리는 국비와 지방비를 가지고 옮길 생각을 않고 이런 시민들에게 이런 불안을 주면서까지 쇼핑몰을 들여가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구상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는 걸로 쇼핑몰을 전면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듣겠습니다. 임정일 후보 자연스럽게 주도권 넘어갑니다. 어느 후보께 질문하시겠습니까? 먼저 우리 김승수 후보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한 것을 여론조사를 보니까 67% 정도가 도시공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약 29%는 전주시 계획으로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 답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김 후보나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 쇼핑몰을 안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환경 중심축과 도심의 기능축을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장상준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일부는 청색 기술을 도입해서 지상의 10% 정도만 호텔과 컨벤션을 쓰고 지하로 7층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색 기술 같은 걸 도입하고 그리고 공공재로 쓰기 위해서 터미널까지 한 번 넣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구상을 해본 겁니다. 혹시 그 안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다른 안도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협 후보님의 아주 담대한 구상 감사합니다. 이제 종합경기장은 우리가 좀 더 큰 틀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 검찰이 만성직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법원 검찰 앞에 있는 이제 변호사 사무실 또 회계사 행정사사 식당 이런 것들이 다 옮겨가게 되면 이제 유령도시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종합경기장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이제 버스 터미널이 이제 전주가 천만 관광시태를 준비하려면 버스 터미널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옮겨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덕진 전체 큰 틀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담대한 구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호텔 컨벤션이 굳이 종합경기장에 있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종합경기장만 개발을 해야 된다면 시민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종합경기장이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시민 속 체육공원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임종협 후보 또 다른 후보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병석 후보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후보께서도 똑같은 생각이시죠? 쇼핑몰에 관해서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장상진 후보가 얘기하신 것처럼 일종 경기장과 육상경기장의 야구장의 이전에 관한 문제인데 저는 그 시절의 행정을 책임진 사람들이 다른 도시처럼 국비와 지방비로 옮길 생각을 한 자체를 왜 구상도 안 했는지 시도도 안 했는지 그거에 관해서 저는 의심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생각은 우리 김 후보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하나 묻고요. 두 번째는 쇼핑몰이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1년에 우리 전북에서 여계로 빠져나가는 돈이 약 7조 2천억이라는 통계가 있는데 이 쇼핑몰 하나로 롯데백화점에서 3천억이 나간다면 약 3배인 1조 정도가 빠져나갈 거로 예상을 합니다. 지역 경제의 파탄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떤 방향이 맞는지 두 가지를 좀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종합경제장을 이전하고 거기에 쇼핑몰과 컨벤션 세태를 짓는다고 하는 추진 과정에서 처치에 주민의 의사를 먼저 수용을 하고 충분히 공청회도 여러 번 해서 주민 여론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일방적으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관주도로 가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정렬 후보께서 지적한 것 같이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3호 4단 이전도 결국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했죠. 또 종합경제장 이전도 컨벤션이나 특허볼 때도 민자를 유치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은 국민 체육지능 공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정부 여당과 소통을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대처할 수도 있는데 오늘날 이렇게 종합경제장 개발 사업이 늦춰진 것은 저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후보 주도권 차례입니다. 임정일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21세기 건축은 공간이 아니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거의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합경제장은 노후가 됐지만 이제 안전진단을 다시 해봐야겠지만 1963년 제44회 전국체전을 치렀던 저희로서는 굉장히 추억 있는 장소고요. 그리고 도민들께서 성금을 모아서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저한테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 이후에 1980년 또 91년도에 재건축하면서 리모델링하면서 이제 현대화 시설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 또 체육인들의 또 추억이 남아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경제장을 가급적 부수지 말고 방금 전에 장상진 후보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수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는 철거를 하지 않고 그 안에 다른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 후보님께서는 철거를 전제로 한 개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답변하도 되죠? 모든 건축물이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저는 속도보다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 철거를 해야 된다면 그런 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그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을 못 옮겨서 전주 시민이 죽거나 전주가 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병석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접근하고 시민들의 의견까지를 담았더라면 더 좋은 안들이 나왔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은 도시 재생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장을 가지고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의 안전진단과 새로운 안들을 만든다면 우선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간다면 훨씬 더 시민들의 걱정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옮겨야 된다면 그런 안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2분 지났습니다. 다른 후보 또 지명하시죠?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장상진 후보님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시장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결로 압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호텔은 또 반드시 지어져야 되고 또 컨벤션이 호텔과 같이 있어야 여러 가지 효과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참 마음이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합경기장에 굳이 호텔과 컨벤션을 그 지역에 지어야 되는지 또 그동안의 호텔을 우리가 적자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한옥마을에 연간 500만 명의 관광객이 오고 물론 숙박관광객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숙박관광객이 500만 시대로 곧 돌입을 한다면 이제 호텔도 적자가 아니고 충분히 흑자가 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종합경기장을 대체 시설까지 지어가면서 그 자리에 호텔을 짓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컨벤션 사업은 방금 전에 임정용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재정사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정부적으로 충분히 풀 수 있겠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장상진 후보께서는 호텔 컨벤션의 위치를 종합경기장 내에 두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호텔을 반드시 쇼핑몰과 함께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건지 40초 하나 맞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6월에 확정이 됐고 제가 2012년 7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갔을 때 확정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모든 의견이 우리 후보님들과 비슷합니다. 지금 방금 질문하신 호텔 컨벤션 문제는 저는 호텔 컨벤션 쇼가 혁신도시 쪽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공약에도 호텔 컨벤션은 이미 상황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혁신도시 주변에 지어지는 게 가장 합당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호텔 컨벤션 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에 재정으로 개입하지 않아도 민자로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모든 부분을 새롭게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명석 후보가 주도권을 가질 차례입니다. 어느 후보의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네, 우선 장상진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부시장을 역임을 하셨고 올해는 중앙부처나 도어에서도 의회 사무처장 등 행정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이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를 아까 상호 토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용도에 대해서 구 종합경기장 스탠드는 철거를 하고 거기에 도심 숲을 좀 만들어서 주민들의 휴식 공간도 이용을 하고 또 도심에 있는 체육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운동장 같은 것은 체육시설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종합경기장을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가면 체육시설과 관련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아까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청와대에 있었던 간에 또 어디 경제부처에 있었던 간에 국가예산 확보는 공무원의 경험보다는 정부 여당과 소통을 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용이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종합경기장, 체련숲이나 시민 휴식 공간 그리고 이용한 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시장이 되면 현 여당하고도 충분하게 소통을 해서 국가 확보하는 데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용도를 스탠드를 철거하고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는 공감을 갑니다만 저희가 지금 제일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일단 컨벤션 호텔 부분은 별도로 옮겨가니까 저는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현재 노후화된 일종 경기장과 야구장 부분을 대충 내버려 둘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나머지 2분 쓰실 수 있습니다. 김승수 후보께 묻겠습니다. 저는 종합경기장을 이전하면서 제시한 것이 특급 호텔하고 소위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컨벤션 세터를 건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전주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옥마을을 제외하고는 별다르게 이벤트성 홍보성에 있는 사업은 있지만 별로 전주 시민의 피부에 닿고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좀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 컨벤션하고 특급 호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시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거기에 우리 장상진 후보와 저는 동의를 합니다. 석신도시 내에 앞으로 금융산업센터가 됩니다. 국민기금운영본부 430조가 들어오면 국제펀드 투자금융증권사의 130개 지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융타운이 조성이 되는데 컨벤션센터와 특급호텔은 혁신도시의 재정비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죠? 저는 위치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많은 고려와 또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호텔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아주 많고 또 컨벤션을 사용하는 기관들이 특히 농촌진흥청이라든지 기금운용본부라든지 기금운용부는 물론 호텔에 대한 사용도 굉장히 높고 또 관광객이 있기 때문에 다만 컨벤션이 전국적으로 12개 정도 되는데 2개만 흑자고 나머지는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컨벤션을 어느 규모로 할지 이것들은 상당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제 규모가 아니면 아주 큰 대형 회의를 유치할 수가 없고 또 적다면 또 적자가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컨벤션은 들어오되 규모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전문적 검토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상호토론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갈 길이 뭡니다. 제 마음도 좀 바빠지는군요. 이번에는 사회자가 공통질문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전주에서는 시내버스의 장기간 파업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적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고도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문제에 어떤 해결책이 필요합니까? 먼저 임정혁 후보 답변 1분 부탁드립니다. 시내버스 문제, 전주에서 가장 중요한 시민들이 걱정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공약을 시내버스 파업이 없는 도시 전주, 대중교통이 가장 편리한 도시 전주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걸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노컬푸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컬푸드가 성공한 것은 그동안 소비자와 생산자가 이익을 다 나누는 게 아니고 중간상들이 이익을 다 가져갔는데 버스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사용자인 소비자, 시민들이 빠져있는 정책이었다. 그동안. 그래서 저는 가칭 전주시 대중교통감독원이라는 걸 설립해서 시내버스만을 이용하는 관용차나 개인,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이 50% 이상 여기에 들어와서 노선도 그리고 도내 집행도 같이 관리감도 가고 조례로 만들어서 이런 일들을 시민 중심으로 간다면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김승수보 답변 차례입니다. 네.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발입니다. 시민들의 이동권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차대한 우리들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버스가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제 불친절에 대한 불만들, 또 결행, 또 노선이 길어지는 점, 또 파업에 대한 두려움,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 여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친절할 수가 없는 그런 막다른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시장이 당선이 된다면 시민 교통국을 설치해서 버스, 버스 문제를 전담적으로 해설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 시내버스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전적으로 거기에 의지를 할 것이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겁니다. 그리고 버스 업체, 또 근로자들의 이야기도 들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적자가 누적된 그 회사에 대해서는 이제 면허 취소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강단 있는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은 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병석 후보 답변 일변입니다. 네. 저는 지난 3년 전에 10개월 가까운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서 65만 전주시민이 받은 고통, 특히 사회적 약자인 학생이나 노인들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만일 전주시장이 당선된다면 시내버스 파업은 무판업, 무파업 선언을 했습니다. 그 방법은 노사정위원회를 구속을 해가지고 전주시민이 함께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축을 해서 주운 공영제 수준의 쉽기적인 시내버스 운영 개선 대책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전주시민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노선제, 요금, 또 65세 노인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전반적인 대중교통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산진 후보 해결책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일부 시내버스 파업이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파업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큰 것이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노선이 불편해서 시민들의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수입이 떨어지고 수입이 떨어지니까 적자가 발생하고 적자가 발생하니까 근로자들을 제대로 대접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내버스 근로자의 복지 수준이 전국의 최저 수준입니다. 작년에 이런 부분이 다 논의가 돼서 잘 아시다시피 3년 동안에 그렇게 많은 파업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는 파업을 제가 노동자, 사업주, 단판을 지어가지고 작년에는 파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다시 파업이 일어나서 애석하게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을 통해서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출발점이고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해서 이용률을 높여서 수익을 높이고.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JTV 측집 6.4 지방선거 전주시장 후보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세 번째 상호 토론 이어집니다. 이번 상호 토론부터는 주도권을 좀 더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도권이 없는 후보는 주도권이 있는 후보의 통제에 철저히 따라주셔야 됩니다. 주제도 정해진 것이 없고 시간 배분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토론입니다. 먼저 김병석 후보가 4분의 주도권을 갖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우선 이 자리에 계신 후보님,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 말씀을 드렸을 때 1970년대 우리 전주는 7대 도시였고 또 우리 전라북도는 과거에 강원도, 충청북도, 제주도보다는 비교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0대 도시로 전락이 되었고 전라북도는 가장 경쟁력이 지하된 대한민국의 팔레스타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전주시는 호남의 변두리가 되었습니다. 이 책임은 지금까지 지방자치 23년 동안에 민주당 1당 독점, 독식의 구도 때문에 그러한 여야도 없고 견제도 없고 책임도 없는 그런 지방자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김성수 부의사님. 저는 우리 전북이 이렇게 소외되고 침체된 거, 호남이 변두로 된 거, 역대 정권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 정권, 65만 전주시민이 여러 같은 성원과 지지로 보낸 민주당 정권 하에서도 세만금이 3년 가까이 중단이 되고 제가 도의회 때 전주 신공항 건설을 하기 위해서 500억 예산을 유정군지에서 확보해서 신공항 건설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백지화 됐는데요. 따라서 전라남도는요. 여수엑스포를 한 대 4조가 들어갔습니다. 또 제이프로젝트 하는 대 2조가 들어갔습니다. 또 세만금으로 관련한 무한의 국제공항을 신설해 주었습니다. 또 대전, 충남 연기 공주에는요. 대한민국, 세종시를 건설해 대한민국 정부를 의전해 주었습니다. 청주에는 국제공항을 만들어주고 청주, 오청, 오성에는 첨단과학산단지,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주었습니다. 2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역차별 당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라북도 지사님, 지장, 지사를 16년간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느끼시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공직자가 작든 크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썩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물론 16년 동안에는 공직에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16년 통틀어서 제가 공직자였던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전북이 소외되고 또 차별받고 이런 점에서는 저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로서 그런 책임감이 책임을 충분히 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전북이 민주당 정권 하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만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지면서 여러 가지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한계를 극복하라고 정치인들을 뽑아놨고 또 시장무수를 뽑았기 때문에 그런 한계에 봉착해서 도민들께 시민들께 실망을 드린 점은 공직자로서 충분히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50초 정도 시간도 남았습니다. 네, 임정여 후보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같은 맥락인데요. 앞으로 더 이상 우리가 호남의 배려는 전남 강조로 가는 거 이런 걸 앞으로 더 이상 우리가 숨을 안 당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당선이 되고 나서 또 다른 자기 출세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지역의 미래와 주민들을 잘 섬겨서 꿈을 심어주고 자신감을 만들어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데 대개의 정치인들이 전자를 택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이렇게 나락에 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제라도 자기를 위한 정치보다 지역의 미래, 주민들을 위한 정치하는 사람들을 뽑아야 이런 일들을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음은 장상진 후보의 주도권 4분인데요. 4분이라는 시간이 길 수도 있지만 그리 길지 않다는 것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먼저 김승수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한옥마을이 많이 떠서 2003년도에 한옥마을에 30만 명 관광객이 작년에 500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한옥마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제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를 합니다만 한옥마을의 2층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제가 재작년에 부임하자마자 어떻게 한옥마을의 2층을 이렇게 난리 퍼기 할 수 있겠느냐 해서 1년 동안 용역을 하고 작년 11월에 2층을 금지시켰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김승수 후보께서 블로그에 보니까 전주시 근무할 때 한옥마을 밑그림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 밑그림을 세울 때가 몇 년이었고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파악한 보로는 98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김승수 후보께서는 전주시 시장 수행 비서 업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그림을 그랬다고 하니 비서가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제가 보면 상당한 월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비서가 행정에 깊게 개입을 하게 되면 잘못되면 전부 다 공무원들 책임이 되고 잘되면 자기 공과를 여기고 저는 굉장히 큰 패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제가 비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와 같이 비서 역할을 하면서 한옥마을 밑그림을 세웠다고 했고 또 그와 같은 밑그림을 세울 때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 처음 계획에 제가 알기로는 한옥마을 3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3층을 세울지 있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진 후보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기본적으로 비서실이 여러 가지 월권을 해서 특히 인사나 공사 이런 부분에 개입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서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이 또 도민들의 의견이 리더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민의가 전달될 수 있도록 리더가 큰 귀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는 게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한옥마을은 잘 아시다시피 한옥보존직으로 묶여 있었는데 제가 98년도에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하면서 저에게 기회가 왔었습니다. 그 전에 많은 시민들께서 한옥보존직으로 묶어 놓으니까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엄청난 고통을 이분들께서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대단히 많은 횟수로 시장실에 오셔서 데모도 하시고 항의도 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을 계속 달랬습니다. 그분들께 멱살을 잡혀서 끌려 나가기도 하고 또 3층 시장실에서 1층까지 몰려서 내려가기도 하고 수많은 수모도 당했고 그렇지만 시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그런 아픔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다 인내했고 그분들께서 한옥마을을 개발할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제가 민의를 충분히 전달해서 중간 단계에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3층을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그런 건 아닙니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옥마을을 새로운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많은 민간 전문가들이 들어왔었는데 민간 전문가들이 오다 보면 민간 전문가끼리 또 행정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비서실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소통할수록 도와주는 거고 또 그분들이 화합해서 한뜻 한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의 큰 역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옥마을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것이 제가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적으로 한옥마을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정혁 후보의 주도권 4번입니다. 김승수 후보께 묻겠습니다. 슬로건이 침체된 도시에서 생동하는 창의 도시로 우리 후보가 만드신 겁니까? 네, 주민들의 의견을, FGI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했습니다.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는 말이죠. 네, 많이 하세요. 제가 그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그 슬로건이 좀 위험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뜻은 좋은데 정말 염치없다는 생각을 안 해봤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주 8년, 전라북도 8년, 도합 16년을 김한주 지사와 동구동락을 같이 하면서 지방 권력을 주고 있었습니다. 4번 선거에서 남들은 꿈도 못 꿀 초고속으로 1급 승진도 하셨죠. 지방의 독점 권력 16년, 침체된 소비 도시가 대체 언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5번, 6번 신시가지 개발로 원도심은 폐허로 만들고 난개발로 바람길 막아서 전국 열섬 도시 1등을 만든 게 누구냐. 이게 다 사람들이 오는 얘기입니다. 시민들은 일자리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새만금 만병 통치약 노래 부른 게 누구냐. 그리고 가장 더 잘못한 것은 전주 시민의 자존감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다. 패거리 꾸려서 시민의 군림하는 시대는 저는 지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지이자 경쟁자인 박원순 서울시민시장이 시민행복정치 이게 저는 시민경제가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16년간 전주, 전국, 특히 전북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충청북도, 강원도, 제주도가 우리 뒤에라도 순위가 있었죠. 지금은 전라북도 전국 꽁치로 만들어 놓고 다시 표를 구걸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침체된 도시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생동하는 창의 도시를 만들 것인가. 구체적으로 생동하는 창의 도시는 뭐고 이 생동하는 창의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생동하는 창의 도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참 많이 써오셔서 많이 읽어주시고 또 저에게 많이 충고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다만 저는 가급적이면 이번 토론도 그렇고 지금까지 네거티브 선거를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게 팩트라면 네거티브가 아니고 사실이라면 또 제가 반성을 또 하겠습니다. 나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 후보님께서도 위종군 지사님 때 비서실장을 하셨죠. 그랬죠. 대통령 청와대도 계셨죠. 그랬죠. 그때 지역발전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묻는 걸 이따 물어볼 때 내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은 내 주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묻는 것은 침체된 소비 도시를 누가 만들었냐. 지난 16년 전주시장과 그리고 전라북도 도지사를 귀하가 김한주 시장을 모시고 김한주 전라북도 지사를 모시고 그 시절에 침체된 소비 도시가 된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염치도 없이 생동하는 창의 도시를 어떻게 만들겠느냐. 그래서 저는 혹시 그런 능력이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동하는 창의 도시를 만들 것인가. 그걸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토론을 그렇게 시작하셔서 관련 답변 드리는 겁니다. 생동하는 창의 도시 어떻게 만들 거냐 그거죠. 토론하면서 귀하 이런 표현은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동하는 창의 도시는 어떻게 만들 방법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의 선택하실 때 그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침체도시라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일말의 책임을 충분히 통감한다는 그런 반성어린 말씀을 드렸었고요. 생동하는 창의 도시라는 것은 전주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천 년이 넘게 문화적 자산 이런 가치들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는 환경 생태도 아주 좋은 지역이고 또 맛과 멋도 있는 지역이고 지리적 공간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지역입니다. 이런 도시에 저희의 창의성을 가미하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면 전주는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가야 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 후보 자연스럽게 주도권 넘어갑니다. 시작하시죠. 임정일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저에게 축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경선 없이 투표 없이 당선이 됐다고 그런 말씀을 저에게 축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과정에서 저를 그렇게 경선 없이 이제 이 후보로 제가 공천을 받으려고 제가 비열한 일을 했다든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지 물론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인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마치 제가 우리 임 후보님의 공천을 뺏은 것처럼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오해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내용을 보면 마치 그런 표현들이 좀 들어있어서 그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제가... 내가 기자회견을 또 어떤 말을 했다고 그러시죠? 한번 얘기를 해드리시죠. 읽어드릴까요? 팩트.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하셨죠? 부서수 후보님들하고 함께. 제가 기자회견은 아니고 질문에 답변을 했죠. 그 자리에 같이 계셨죠? 네, 있었죠. 그 자리에서 보도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함께 이 보도자료를 배포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했어야죠. 저는 그거 읽지 않았어요? 아니, 읽고 안... 그러면은... 제가 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이 보도자료는 그럼 한 분 것이겠네요? 30분이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4명, 5명이 확인을 지금 못하고 남의 얘기를 듣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 후보들이 돌아가면서 그 얘기를 했죠. 제가 이 얘기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답변을 할게. 이 보도자료에는 30년간 민주당에 헌신하고 완주군을 전국 제1의 군으로 성장시킨 임정엽 전주시장 후보는 배제하고 김완주 도지사의 비서 경력이 대부분인 후보를 당원 투표도 없이 공천했다. 이것은 광주의 전략 공천보다 더 오만하고 악랄한 짓이라고 분개했다. 이건 군수님 뜻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건 저는 그 성명서를 제가 했다는 얘기 자체는 정정하셔야 될 거예요.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닌 걸 사실 확인도 않고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아까 확정이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 제가 오해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전제를 제가 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그런 걸 쓰지도 않았고 읽지도 않았고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됐을 뿐더러 또 하나 완주군을 전국 1등으로 만드는 건 맞죠. 다만 내가 그런 걸 쓰거나 읽지는 않았습니다. 방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해했음에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군수님께서 들었으면. 그래서 그건 오해인 걸 확실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이거는 제가 만약에 오해를 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임 후보님께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전제를 했잖아요. 내가 그걸 쓰지도 읽지도 않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후보님께서는 이거 같은 생각이시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전락공천 전주시장 후보를 배제하고 당원 투표 없이 공천했다는 것은 마치 여기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나한테 물어봤잖아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사회자님 토론을 계속 진행하십시오. 계속 진행하십시오. 계속 진행하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과하시고 얘기하시죠. 사과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사과드린다고. 주도권이 김수수 후보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 후보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보도자료를 그 자료에 계셨지만 나온 거죠. 나는 내가 당당하니 완주군에서 전국 1등을 만들었다는 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배제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도 해요. 그런데 그걸 내 입으로 상대를 비방하거나 내가 내 자랑을 그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보는 거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아주 잘 알았고요.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또. 아니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배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다음 질문 때 그 질문 말씀 여쭙겠습니다. 자, 4번째 상호토론을 모두 마쳐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호토론에 있어서의 토론의 품질과 내용은 온전히 후보들의 몫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과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겁니다. 자, 다시 후보들께 공통질문 하나 드리지요.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옛 토청사 자리에 전라감영 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옛 토청 건물을 철거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부터 가명의 복원 시기와 방향까지 여러 가지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지 부탁드립니다. 상상진 후보 말씀하시죠. 전라감영 철거와 복원 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대안이 100% 만족스러운 대안은 없습니다. 저는 전라감영은 구청사는 하루빨리 철거하고 전라감영은 하루빨리 복원하는 게 전주 시민의 이익에 공통이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주에는 조선의 많은 역사 유적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공약으로 전주를 조선을 상징하는 도시로 만들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신라가, 경주가 신라를 먹고 살았듯이 전주가 조선을 먹고 살자. 조선을 토대로 해서 전주 발전을 하자. 제가 캐치프레이즈를 그렇게 올랐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전라감영 부분은 하루빨리 복원하는데 저는 조선 복원사업에 포함시키면 국비지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정혁 후보 답변 차례입니다. 전라감영 복원입니다. 전라감영 복원 많은 사람들이 바라기도 합니다. 걱정도 합니다. 다른 도시에 가명을 복원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었고 관리하는데도 실익도 별로 없었다는 부분에 관한 걱정이죠. 그래서 저는 단순한 복원은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 중심으로 복원하는 것이 어떨 것인가. 원래 가명에 있던 자리에 지소도 있었고 주전소도 있었고 선자방도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전소 같은 것을 다시 만들어서 지역 화폐를 만들어서 전주에 많이 찾아오는 관광객들과 같이 쓰는. 그래서 연 500만 관광객들이 새로운 문화도 함께 공유하는 이런 것들도 좀 넣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보존 가치가 있네 없네 하는 현 도청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시민들 의견을 좀 더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결정된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 콘텐츠가 있는 전라감영 복원 이것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 후보 답변 차례입니다. 네 저는 행정의 일관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지금 현재 철거가 임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철거는 좀 더 미루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전라감영을 복원하거나 또 다른 형태로 전라감영과 관련된 시설을 짓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역사와 관련된 또 우리 민족 정신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보통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대로 복원하자. 물론 복원이라는 의미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원래 있었던 그 시설을 그대로 짓자. 또 두 번째 의견은 현재 있던 도청이라든지 또 도의회 건물을 살려서 이거를 숙박시설이라든지 예술인촌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문화감영으로 만들겠다.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선화당. 선화당이 현재 도청 건물하고 겹쳐있기 때문에 선화당 위치를 바꿔서 다른 쪽에 놓고 이제 두 건물을 살리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한 후에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병수 후보 마지막 답변 차례입니다. 전라감영 복원 문제는 이미 15년 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15년 동안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전라감영 복원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전라감영 복원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조선조 때에는 전국에 사죄도 있었습니다. 우리 전주 시민의 역사적 자존 금지를 우선 재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한옥마을과 전라감영 연계하면 새로운 관광사품도 개발할 수 있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539억입니다. 그런데 저는 국비를 100억을 반드시 확보를 해서 그 도청사 철거를 해서 그 자리에는 전라감영 광장을 조성을 하고 소나당은 그대로 짓고 4개의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마무리를 줘서 저는 애정대로 추진을 할 것이고 반드시 국비 100억을 확보를 해서 인기 내에 성사시킬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상호토론 시간입니다. 앞서 해보신 것과 이 방법은 같습니다. 주제가 주어진 것이 없는 점도 같고요. 마지막 순서인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임정엽 후보에게 4분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김승수 후보께 먼저 붙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럽게 가십시다. 천만 그루 나무 심는다는 글 읽어봤습니다. 열섬 현상 해석이 아주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저도 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옥상에다가 도시농업도 좀 하고 녹색 커튼 그리고 또 전주천에 물도 좀 흘러가게 하고 싶다. 그런 정책을 했는데 그 천만 그루 나무 설마 묘목 가나다라는 거 심는다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성목 그러면 수종은 주로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종은 저희가 천만 그루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그늘을 많이 만들어서 수종은 예를 들어서 수종은 저는 생각이 안 납니다. 느티나무라든지 또 느티나무라든지 남천 이런 수종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열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제가 또 얘기할게요. 수종은 느티나무나 다른 종류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서 천만 그루라고 느티나무라든지 다 갈 수가 없죠. 별거 다 있겠죠. 저도 동의합니다. 전주 시내에서는 소나무도 심고 그랬더라고요. 또 백합나무가 아주 시어트 줄이는 데는 그게 좋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대구시도 나무 심기를 해서 성공은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목을 심으려면 한 주에 그래도 보통 1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드는데 나무에 따라서 좀 적은 것도 있고요. 그러면 10만 원 정도 든다면 이 정도 심으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그 말씀은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혹시 그 정도라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 예산까지 계산은 못했고 매니페스토 때 제가 충분히 해서 실천 계획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좀 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이게 이제 나무를 어떤 수종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성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전주시에서 소나무 심은 건 그동안 돈이 굉장히 비쌌을 겁니다. 그런데 천만 그루를 심는다는 것은 선언적 의미는 맞을 수 있지만 진짜 천만 그루가 약속이라면 그 돈이 1조쯤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주가 1년에 우리 장부시장께서 아시겠지만 전 죄송합니다.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임기 내 천만 그루를 심는다고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다면 1년에 약 2,500 정도인데 더 많더라. 이거야말로 선심성 공약으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그러지 누구나 약속으로는 거 지켜야 되니까 또 이 열서면상을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전임의 행정원분들한테 상당 부분 신도심을 여러 번 만들었기 때문에 책임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비리 좀 준비했으면 그리고 돈이 안 들고 재정에 부담이 없는 방법을 했으면 그렇지 않으면 성목 1인당 하나당 그 정도 들어가면 1조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엉터리로 선심성 공약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했고요. 답변 드릴까요?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답변 좀 들어보세요. 일단 천만 그루를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목을 천만 그루를 심어서 전주시가 소화해낼 장소도 없을 겁니다. 저희가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열서면상을 해소하고 또 환경과 관련된 생태형과 관련된 특히 공기, 오염물적으로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건데 성목 천만 그루를 다 심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주 밑에 잔목도 심고 작은 나무도 심고 해서 그런 천만 그루를, 성목 천만 그루를 말씀드린 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초하류 같은 경우는 아까 남천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수정을 물어본 것도 마치 그런 걸로 곤혹스럽게 할까 봐서 안 물어본 것이고요. 그래서 적어도 약속을 할 때는 그런 걱정들을 사람들이 해서 저도 이 공약을 언론에서 처음에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건 약속을 지켜야 되고 이 열섬 현상을 만든 사람이 누군가에 관한 우리 전국에서 전주가 가장 뜨거운 열섬도시라는 불명예를 준 사람들에 관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승수 후보 차례니까요. 김승수 후보의 주토권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천만 그루로 나무 심기는 방금 전에 성목 그렇게 해서 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열섬을 해소하려면 아주 그늘을 줄여야 되고 또 도시가 콘크리트 피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피복을 걷어내고 아주 작은 나무를 해서 인공 피복을 걷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아까 정례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건물 사이에 단지 개혁을 통해서 바람길을 열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옥상 정원녹화라든지 또 녹색 커튼 이것은 굉장히 임 후보님께서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장상진 후보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많은 시민들께서 선미촌 집결지 폐쇄 계획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김병수 전 후보께서 가장 먼저 이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김병수 후보께 용기에 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선미촌을 해결하는데 이 성보매 직결지 이걸 재정비하거나 폐쇄하거나 이런 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의 생활권 또 성보매 여성들의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이 많았는데 많은 후보님들께서 좋은 안들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업주들께서 이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이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또 인센티브도 주고 또 그래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자금도 지원하고 교육도 하고 또 성보매 여성들께서 또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문제는 시간이 오래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해야만 업주들이라든지 우리 성보매 여성들의 인권 또 주민들의 생활권도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일대에 또 관광과 연결된 여러 가지 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상길 후보님께서는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100% 공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통상 토론을 해보면 당위성은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참고로 미알이 성매배촌을 국가적으로 해결할 때 제일 먼저 앞장선 게 경찰이었습니다. 김강자 서장이었나요? 이런 부분, 성매배촌 부분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국가가 좀 관심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자치단체, 시나 시민단체만으로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찰이나 시민단체나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다 같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걸 스타트를 하자. 다 불법 행위 아닙니까? 다 불법 행위를 경찰에서 묵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출발이 경찰이, 즉 국가가 먼저 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두 번째로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서 그 부분을 도시 재생 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국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방금 우리 김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많은 대안들을 시 예산만 갖고 하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 재생 구역으로 설정이 되면 국가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있는 지역을 아주 새롭게 재생시켰다라는 모델로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저는 국가에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 다 모두가 만족하면서 그래도 해결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다음은 김병석 후보께서 주도권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4분 쓰시죠. 방금 장상진 후보님께서 섬미촌 관료를 해가지고 도시 재생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저 정말 공감합니다. 저는 최근에 섬미촌 민관합동위원회 임원들하고 자리를 같이 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저는 도시 재생 차원에서 반드시 이 문제는 사실 65만 전주 시민의 관심사고 전주시의 최대 과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래서 민관 가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빨리빨리 단계별로 나는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성매매 직결지에 대한 여성 인권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업주의 자활 대책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한 이후에 시민과 공감하는 관계에서 도시 재생 차원으로 밀어가고 또 노성동 그 지역 주민들에도 협조를 얻어내서 선미촌 이전 노드맵을 만들어가지고 작은 차관에게 저는 시장 인기 4년 이내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실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만들어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누구한테 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우리 임정려 후보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려 후보께서는 완주군수 재직 시에 자치경영혁신을 통해서 완주군이 군정 성과가 있고 전국 기토단체 수도 참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요. 출마 후 변을 말씀하실 때 변방에서 중심을 구한다. 이런 그 수록원을 제가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완주군은 8만 6천의 도농기초단체장입니다. 전주시는 65만의 대도시입니다. 어차피 전주시는 새만금의 폐후도시고 앞으로 전라북도의 중추도시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소위 도시화를 확장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완주군은 당시에 재정이 있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KCC 등 그런 대기업에 있어서 재정여건이 좋기 때문에 노인복지, 교육지원 이런 건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겁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좋은 것은 현대자동차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2006년 예를 들면 완주군의 지방세는 2005년도에 375억인데 고창은 1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총 예산은 고창이 1천억이 많았습니다.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서 재정여건을 키운 것이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걸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 확장 방식으로 전주를 키운다는 방식에 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지만 저는 완주와 전주가 여건이 다르지만 전주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에 관한 질문은 저는 첫 번째는 지역화로 생각을 합니다. 지역화의 화두는 지역의 자기결정성이 있는데 지역에 있는 자원과 자산 우리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주민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면 그게 지속 가능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돈이 지역에 떨어지기 때문에 도시가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경제의 일자리들은 이미 유럽의 선진 사회에서는 성공한 도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완주에서는 방식들을 전주에 도입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습니까? 10초 남았습니다. 사회적 경제 거점 부축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지금 전주시는 자영업, 서비스업, 중수기업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아가는지 그런 문제, 지적하신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립니다. 장상준 후보 마지막으로 4분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 김승수 후보한테 많은 걸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반갑게 받겠습니다. 우리 김승수 후보께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공직자는 책임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정무부지사로서 프로야구 19단 유치 책임을 맡았고 언론에 유치를 자신이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했습니다. 뭔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전 정무부지사는 LH 유치 실패로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김 후보께서는 그대로 있으니 책임이 없는 게 아닌지 아니면 지사님께서 총회를 해서 특혜로 자리를 유지하게 하는 거 아닌지 하는 의구심들과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혹시 저희가 개인적으로 비난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승수 후보님께서 책임 책임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책임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진짜 진정성 있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 드렸고 아울러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7월 김한주 지사님께서 이명박 대통령께 사은의 편지를 쓴 것으로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께서도 해당 행위로까지 언급을 했었는데 아마 이 사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김 후보께서는 대의협력국장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을 얼마만큼 대의협력 국장으로서 담당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어떻게 그 후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 내지 해명을 하셨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말씀 드릴까요? 방금 전에 책임 말씀하셨습니다. 잘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7월에 이명박 대통령께 편지를 썼던 게 지금 장상일 후보께서는 큰 문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문제까지는 아닌데 저는 언론에 나와 있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해당 행위까지 언급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팩트만 저는 그 당시에 여기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 우리 김 후보님께서 대의 담당 국장을 했을 때 무슨 일을 했을까 제가 해보니까 이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거를 이 편지와 관련해서 직접 담당했던 사람은 물론 아닙니다만 저는 그 당시에 새만금 신항만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편지 아니라도 저는 무릎이라도 꿀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도움만 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탈당이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엄중한 시기였고 매우 위기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 편지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지금도 그 편지는 잘 썼다. 옳은 선택이었다.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프레야구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레야구는 전라북도와 또 전주시 군산시 완중국과 함께 저희가 유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전라북도가 이제 주도적으로 뛰었고 또 주도적으로 뛰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결정을 지었던 게 이제 팽팽이 갔습니다만 수원시에서 5천억 드는 돔구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저희도 같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분은 저희가 처리하는 바람에 프레야구에 실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마무리 연설 1분만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 연설은 기조 연설의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장상진 후보부터 마무리 연설 1분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마무리 말씀을 제가 전주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한 사례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시장으로 재직을 할 때 어떤 여자 민원인이 찾아와서 1시간 반 동안 저와 울면서 대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시민의 마음으로 진정 이분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같이 1시간 이상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떠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부시장께서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이 대안을 제시하는 거라면 파수로 매주를 써도 믿겠습니다. 저는 가장 큰 보람감 있는 일이 그런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 저희 시민들을 진짜 부모, 형제와 같이 모시고 진정성 있게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병석 후보의 마무리 연설입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6월 4일 지방선거는 출범한 지 2년 안 되는 집권당의 심판이 아닌 새정치민주연합을 23년간의 밀당 독종과 독식에 이것을 폐해를 바로잡여 합니다. 여야가 있는 경쟁이 있는 전주의 정치, 책임이 있는 정치 그리고 국가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인만큼은 새누래당한테도 기회를 주어서 전주의 가감한 변화와 혁신이 있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에게 강국한 지지와 호소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후보의 마무리 연설 1분입니다. 우선 오늘 토론 과정을 통해서 따끔한 충고를 해 주신 임정엽 후보님, 또 장상진 후보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도 자상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제가 기조연설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의 출발은 바로 시민들의 마음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자주 또 시장과 함께 웃거나 또 우리가 울었던 적이 있던가 저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저는 시민들께서 가장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시장이고 또 가장 힘들 때 가장 먼저 찾고 싶은 곳이 시청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치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선거운동 기간 네거티브하지 않고 시민들 보시기에 아주 즐거운 축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임정엽 후보의 마무리 연설 1분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요즘 시민들께서 시민 무시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 후보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좋은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당만 보고 투표한 이후 어디에 있었습니까? 활력 떨어진 우리 전주를 잘 살게 하고 시민들을 좀 행복해 만들어달라, 자긍심을 높여달라, 이런 뜻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미호도 다시 한 번 또 표 구걸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호되게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야무진 일꾼 임정엽이가 노칼푸드 성공 경험과 약속 98.7% 이행이라고는 그런 신뢰 정치를 통해서 시민들을 바르게 섬기면서 전주의 새 길을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경기 일자리 2만 개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자존심도 높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7년간 민주당이었던 게 자랑스러웠던 사람입니다. 내침을 당해서 비록 쫓겨났지만 시민들 곁에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반드시 살아돌아와서 시민들과 함께 시민의 정치, 살아있는 생활의 정치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분의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뜨거운 토론 감사드립니다.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정정당당한 승부 기대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6시부터는 부안군수 후보 토론회가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접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